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검찰이 이재명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변호사비 대나무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이 자료들이 또다시 사라진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재명과 관련된 이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수사 상황이 또 유출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이재명 측근들 수사가 또다시 지금 가로막혔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을 받아서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이라는 인물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대로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평가를 받고 원래는 이해찬 라인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 정치권에서는 이화영이라는 인물이 이재명과 이해찬의 밀월 관계를 증명하는 인물이다라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으며 이해찬이 이화영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영향력을 많이 과시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었는데요. 그 이화영이라는 인물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였을 때 경기 부지사를 했었고 또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선거 때 선대 본부장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아무튼 이재명의 측근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하고 연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서 현재 1억원 이상을 쓴 정황이 포착이 되었으며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서 여태까지 잘 쓰다가 지난해 9월달에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나무혹이 불거지니까 쌍방울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을 멈췄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나무혹 역시도 쌍방울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음지에서 이재명이라든가 이재명의 측근들하고 뭔가 그 이익관계를 형성을 했다가 꼬리가 밟히니까 발을 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이화영의 측근 중에서 이한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 역시도 대장동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이화영의 측근이었는데요. 아무튼 이재명은 항상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재명의 주변 인물들, 측근들은 다 대장동이라든가 쌍방울라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구린내가 풀풀 나고 있으니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이재명이 뭔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의혹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둘 중에 하나겠죠. 이재명을 중심으로 뭔가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다 같이 해먹었거나 아니면은 이재명이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다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이재명이 보여왔었던 행보를 보았을 때 이재명이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니 아마도 많은 분들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의혹들의 중심에 이재명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한편 이런 가운데 검찰은 쌍방울이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이화영에게 법화를 제공을 했는가 그 이유를 밝히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 상황이 또 유출이 된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검찰은 쌍방울하고 이화영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법인카드 사용 내용이라든가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지만은 이와 관련된 증거들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전부 다 지금 사라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검찰은 지난 6월 이후에 쌍방울 그룹 관련해가지고 압수수색을 총 5차례를 했고 지난 7일에는 이화영의 거주지라든가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으며 쌍방울 측도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이 되기 전에 쌍방울 측에서는 이화영 관련해가지고 회계 장부를 폐기한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전하고 있으며 쌍방울 측에서 강제수사에 대비해가지고 광범위한 증거인면에 나섰을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은 이러한 정황들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드러나와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의 김도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해당 사건 관련해가지고 공소장을 제출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수원지검 소속의 수사관 A씨가 지난 5월 중순에 쌍방울 임원 B씨로부터 쌍방울 관련 사건으로 검찰에서 무엇을 수사하고 있는지 범죄 사실을 알려달라라는 이런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들의 연락은 카카오 보이스톡을 통해서 이뤄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A씨는 지난 5월 24일에 업무용 PC 내부망으로 킥스에 접속을 해서 쌍방울 그룹 관련 압수수색 내용이 담긴 영장 자료를 복사해가지고 6장 분량 문서로 출력을 했고 수사관 A씨가 출력을 한 이 문서에는 쌍방울 그룹 수사 대상자의 이름이라든가 직업, 재산, 지분 관계 등가 향후 검찰 수사가 이뤄진 범죄 사실, 금융계좌 추적 대상자, 계좌번호 등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수사관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반에 B씨에게 재차 보이스톡을 걸어가지고 선배님 저번에 부탁하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저희 집 앞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데 그쪽으로 오라라고 이야기했으며 그날 오후 8시쯤에 수사관 A씨하고 쌍방울 임원 B씨는 해당 주차장에서 만나서 수사 기밀이 담긴 문서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하루 뒤인 5월 25일 B씨는 수사관 A씨로부터 확보한 문서를 검찰 출신의 C 변호사에게 넘겼고 C 변호사는 쌍방울의 범죄 사실 PDF라는 제목으로 문건을 스캔을 해서 이것을 사무실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C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이태영 변호사하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 중이었고 쌍방울의 사회 이사를 지냈던 인물인데요. 법조계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재명이라든가 쌍방울 그룹하고 관련된 여러가지 사건들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진실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사를 할 때마다 번번이 검찰이 헛발질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실제로 현재 이재명하고 쌍방울의 관계를 밝히는데 핵심 키맨이 될 수 있는 김성태의 쌍방울 그룹의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 전에 외국으로 튀었으며 현직 회장인 양성길 역시도 외국으로 지금 도주한 상황이어서 검찰 측에서 인터폴의 적색수배까지 때린 상황입니다. 현재 검찰 측에서는 이들에게 국내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를 전부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각에서 들리고 있는 얘기를 보면 현재 이들이 태국인가 어디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관련자들을 태국 쪽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는 등 별하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하나 확실한 것은 그리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것은 이재명하고 관련된 이런 수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유출이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고 또 이런 경우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 이것만큼은 지금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한편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소환조사를 거부하면서 서면 조사로도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왜 소환조사를 하냐?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 이재명이 뭔가 죄가 있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검찰에서 정치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서면 조사로 답변을 제출했으니까 소환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면서 민주당과 이재명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대해서 서면 조사로 대체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이 검찰에다가 서면 답변서를 보낸 것은 다섯 줄도 채 안 되게 보내가지고 너무 성의 없이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런 답변서의 내용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이재명의 답변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가 아닌가 라고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서면 답변서의 내용도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은 그동안 이재명이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라고 한 그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현재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이 검찰 조사를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인 쇼인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혐의들과 관련해 가지고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빼박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식의 태도로 보이면서 자기가 이번에 완성한 방탄을 가지고 방어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의 수사가 더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